찬바람 불면 노은바람이 분다. 하루에 10만개도 넘게 팔린다는 찐빵 특수골목부터 골든타임을 사수하라. 겨울특수를 대비하는 양은주전자공장까지. 추울수록 더 뜨거워진다는 겨울맞은 특수현장 속으로. 시선집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특별한 보물의 정체는? 주황색 당근은 잊어라. 보라색 당근은 물론. 속까지 새까만 검은색 가함의 정체는? 상식을 파괴하는 1% 보물의 비밀 대공개. VJT공대 금요일 밤 10시 많이 시청 바랍니다. VJT공대 금요일 밤 10시 많이 시청 바랍니다.